가치 22번 정보 정보 23번 침대 침대 24번 이래요 이래요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냄비입니다 2. 뚝배기입니다 3. 전기밥솥입니다 4. 프라이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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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빵집입니다 빵집입니다 2. 식당입니다 식당입니다 3. 극장입니다 4. 시장입니다 4. 시장입니다 5. 시장입니다 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잠을 자고 있습니다 2.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8번 28번 꽃이 얼마나 있습니까? 꽃이 얼마나 있습니까? 꽃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자루 있습니다 다섯 자루 있습니다 2. 다섯 송이 있습니다 5. 다섯 송이 있습니다 3. 여섯 자루 있습니다 여섯 자루 있습니다 4. 여섯 송이 있습니다. 여섯 송이 있습니다. 29번 편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편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위에 있습니다. 약국 위에 있습니다. 2. 우체국 안에 있습니다. 3. 은행 맞은편에 있습니다. 4. 병원하고 우체국 사이에 있습니다. 5. 병원하고 우체국 사이에 있습니다. 5. 병원하고 우체국 사이에 있습니다. 30번 리안 씨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리안 씨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31번 상 차리는 것을 좀 도와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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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번 수루 씨, 내일 시간 있어요? 33번 여보세요? 김수미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김수미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김수미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34번 오늘 페인트 작업을 처음 해봤지요? 어땠어요? 오늘 페인트 작업을 처음 해봤지요? 어땠어요? 35번 오늘 작업은 얼마나 진행됐어요? 오늘 작업은 얼마나 진행됐어요? 36번 뚜안 씨, 체육대회를 언제 해요? 1월 26일이라고 들었어요. 뚜안 씨, 체육대회를 언제 해요? 1월 26일이라고 들었어요. 37번 이 수저 한 세트에 얼마예요? 5,700원이에요. 이 수저 한 세트에 얼마예요? 5,700원이에요. 38번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일요일에 복지센터에서 미용교육을 받았어요.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요. 정말요? 거기 자동차 정비사 교육과정도 있어요? 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이 찾아봐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일요일에 복지센터에서 미용교육을 받았어요.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요. 정말요? 거기 자동차 정비사 교육과정도 있어요? 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이 찾아봐요.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와요. 반환 버튼은 눌러봤어요? 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럼 1층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자판기 관리인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거예요.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와요. 그럼 1층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자판기 관리인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거예요. 40번 자리 비우고 어디 갔다 왔어요? 점심시간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랬어요? 앞으로는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사장님이 안 계셔서 말을 못 했어요. 자리 비우고 어디 갔다 왔어요? 점심시간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랬어요? 앞으로는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사장님이 안 계셔서 말을 못 했어요. 사장님이 안 계셔서 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